좋아요 사랑하는 푸딩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푸딩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 레지던트 이블2 리메이크의 DLC 마지막 유령 생존자인 헝트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에이피키니가 나옵니다 기다리세요 10만원 질겁니까 온전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거에요? 아뇨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남은 필요없어 와 하나님 에바참 짓꽁치 넘치 진짜로 마지막이라고요 벌써? 아유 너무한거 아니야? 43초 줘요 아 풀 아 풀 나한테 붙었어 미친 우리 펜슬çãorot persu심이 어떻게 되었나? sente 몇가지 일ased 스스로 확인 아 소용합니다 아 이게? 이러면 3강을 쓴거랑 뭔 차이야 이씨 헤헤 땡큐 아직 안경 아니야 쳐놓은 것 같습니다 참 대기가 안 비켜? 너같이 쏠려닌거 아니야? 효과야 낭비 오졌네 아니 이거 에임 아무리 봐도 이상한거 아니에요? 왜요? 저게 왜 안죽어 미친거니 아니 이거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게임 안게임인데? 아 몇마라니? 몇마라 아 아 바살 schedules 용도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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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난 심판점 받아야해 얘들아 진정해 용도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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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다수용지. 잠시만요. 쓴반은 반딽? 골!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으어우 아잉났다 어! mein 어...하자 나이스~~ 나이스 10만원 클리어 재밌게 보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팔로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잘할게 풀이니 요걸 또 해냅니다 나이스 5분 41초 뭐요 돈받는데 재밌고 노잼이 어딨어요 난 재밌어 난 재밌어 오늘 메이플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노잼이 뭔지 보여주겠습니다 오늘 달팽이 만마리 천안 갑니다 나이스 고마워요 아유 무궁도 그렇게 기뻐해주시다니 울 정도로 기뻤어요 감사합니다 10만원이다 다들 소리 벗고 패치 질러 아니 아니 박떨또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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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빠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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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whoever видите 감사합니다.